잠은 28장 악한 사람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가난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추악하게 사는 부자보다 낫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머프니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모든 셈이 된다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 의인을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은 자기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지만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가난해도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속을 뺏들어 본다 의인이 기뻐할 일이 생기면 큰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는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여호와를 항상 경애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나 굶주린 공과 같다 지각 없는 통치자 역시 극심한 억압자지만 탐욕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다 피를 흘린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가 된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여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악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질 것이다 자기 땅을 잘 일구는 사람은 통성한 양식을 얻지만 헛된 것을 줬는 사람은 가난에 찌들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사람은 한 조각 빵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죄악의 눈이 어두워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한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첨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총애를 받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거리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삶이 윤택해진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으나 가난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은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 꾸짖어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멸망하되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들은 기뻐하지만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신음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은 자기 재물을 탐진한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세우지만 매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자기 이웃에게 악우하는 사람은 자기 발에 걸릴 그물을 놓는 셈이다 악한 사람은 죄를 짓다가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들은 성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면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든지 비웃기 때문에 그 다툼은 조용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지만 의인은 그런 영혼을 찾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을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담아둘 줄 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 기울이면 그 모든 신화가 다 악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과 악재자가 함께 사는데 여호와께서 이 둘에게 다 볼 수 있는 돈을 주셨다는 것이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면 그 왕자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매와 꾸질함은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아이는 그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악도 늘어나지만 의인들은 그들의 파멸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개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단순한 말로는 종을 가르칠 수 없다 이는 그가 알아듣는다에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성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키우면 결국에는 아들인 양한다 화가 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잘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 도둑과 어울리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니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할 수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다 통치자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든 사람의 심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의인은 불이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참원 30장 이것은 야기의 아들 아굴의 참원이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식하다 내게는 사람의 지각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이 없고 거룩하신 분을 잘 알지도 못한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손으로 모은 자가 누구인가 자기 옷으로 물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 모든 땅끝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꾸짖으실 것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용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 도프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주인에게 가서 종에 대해 일러 바치지 마라 그러면 종이 너를 저주하며 죄가 내게 돌아갈까 두렵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았다 어?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지 눈꺼풀을 치켜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그 무리는 이가 칼같고 턱은 큰 칼 같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사람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삼킨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주시오 주시오 하며 부르짖는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무덤 임태하지 못하는 태 물이 차지 않은 땅 그리고 결코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여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내게 너무 신기한 것이 세 가지 있고 정령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지나간 자치 바위를 기어다니는 뱀이 지나간 자치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지나간 자치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이다 은란한 여자가 지나간 자치도 그렇다 그는 먹고 나서 입을 닦듯이 난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 땅을 흔드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종이 왕이 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잔뜩 먹는 것 밉살스러운 여자가 결혼하는 것 여정의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땅에 사는 작은 것 가운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네 가지 있는데 그것은 힘없는 종류지만 여름의 양식을 쌓을 줄 아는 개미와 연약한 족수리지만 바위 속에 집을 짓는 오소리와 왕이 없어도 일제히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데도 왕궁에 드나드는 동아괴입니다 당당하게 걷는 것이 세 가지 있고 늠름하게 다니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짐승 가운데 가장 힘세고 어느 누가 와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왕이다 내가 만약 어리석게도 스스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떼했다면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우유를 통에 넣어 휘저우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듯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난다 요한계시록 20장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 곰막이며 사탄인의 뺨을 붙잡아 천년 동안 묶고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의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왕국을 편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이후에 그는 잠시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의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해 전쟁을 위해 그들을 집결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순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온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사랑받는 도성을 외웠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감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또 나는 희고쿵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10편 90편 주여 주께서는 온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걸쳐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주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면서 사람의 자손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천년은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 한때 같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그것은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한 폭이 같습니다 아침에 싹이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진로 때문에 쓰러지고 주의 격분으로 인해 고난받습니다 주께서 우리 제약을 주 앞에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의 진로 아래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회자되는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의 진로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로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르셔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 노래하고 일평생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날들만큼 우리가 고통을 당한 해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동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세워주소서 제발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세워주소서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세워주소서 우리 손으로 한 일을 네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